마약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서울 강남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앞부정동 동호대교 남단에 차를 대고 잠든 상태로 발견됐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고, 마약 가니시아 검사에서는 대마와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 금호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서 마약을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퍼백 100여개도 확보했습니다.